사탈연구에서 도매히 기억을 지닌 황태자 상초연구와 기억을 받으셨는데요. 대우로 데뷔 후 처음 2년으로 갑니다.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. 좋습니다. 자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포지추 해주시고요.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극과 극, 미소 업무도 한 번 보여주시는 절도 같아요. 왼쪽도 한번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따스한 공기도 한번 보내주시죠. 네 좋습니다. 박지영 씨께서는 잠시 아래에서 얘기해 주시고요. 여사에 박지영 세력을 얻어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